안녕하십니까 경찰헌법 임재경입니다 오늘 시험치시느라고 힘드셨죠? 경찰학이나 형사법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묵묵히 경찰헌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밤 9시 30분입니다 다른 선생님들 해설강의 때문에 제가 순서가 밀려서 지금 해설강의를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선택지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 국가원리의 근거를 두고 있다 맞죠? 그래서 해당 행위는 해당 법률로 판단해야 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소급하여 심판당한다면 신뢰원칙에 부딪히는 것이다 맞죠? 그 다음 매장법이 장사법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봉환시설을 신법에 의해 설치된 봉환시설로 보도록 하여 새롭게 어떤 규제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기존의 법상태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선택지 자 부진정소급이법 진정소급이법 어느 게 더 나쁘죠? 진정소급이법이 훨씬 나쁜 겁니다 진정소급이법은 아예 만들면 안 돼요 부진정소급이법은 ing이기 때문에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다면 만들면 안 되는 진정소급이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진정소급이법은 만들면 안 된다 다만 예적 경중이라는 네 가지 예의 경우만 만드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진정소급이법은 훨씬 더 신뢰가 강한 겁니다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구법상의 기존의 신뢰의 역 구법관계나 구법상의 기대의 역을 당연히 더 많이 존중해야 되죠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선지장태가 엉터리인 거죠 진정소급이법을 훨씬 더 많이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부진정소급이법은 교량과 판단 어느 이익이 더 큰지를 판단하는 여지가 있지만 진정소급이법은 만들면 안 됩니다 아주 극악한 경우 네 가지만 빼고는 그다음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이건 북한과의 관계가 항상 불안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단 가능성은 항상 예상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예상할 수 있었다면 언제든지 북한의 아들이 또라지 태서 바로 엎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난이도가 되게 낮습니다 매우 쉽게 난이도가 거의 하에 가까운 문제죠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 국가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성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해서 발생한 법률 관계는 그 법률로 판단해야 되고 나중에 만든 법률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법률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다면 합리적 신뢰라면 그리고 개정에 따른 손해가 극심하다면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할 수 없다면 신뢰보호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자 이건 올해 소방 승진 시험 문제 24번 1번 선택지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기출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었던 거 그 다음 매장법이 장사법으로 바뀌었을 때 추가적인 시설 설치 관리에 대한 부담이 생기더라도 기존 법상태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다음 3번 선택지 기본적으로 이것도 21년도 작년 국가직 시험 문제의 22번 3번 선택지입니다 훨씬 더 진정서구 입법에 대한 보호가 더 중요하다 개성공단 합의서의 경우에 중단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역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않는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국적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우리 법은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바뀌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기본 강의 때 나이지리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의 아이가 아버지가 강제 출국당한 뒤에 아이가 나이지리에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입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그게 부모 양계혈통주의다 양성평등에 부합한다 기억날 거고요 그 다음 귀환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이 복수 국적을 누릴 자유는 우리 헌법상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 국민이 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본인이 원해서 기어나갔다면 바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즉시 버려야 됩니다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즉시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은 그 사람이 이사 가거나 해외에 이주하거나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침해가 아니다 자진하여 국적을 포기한 자는 즉각 날려야 한다 자 국적 회복과 귀환은 국적 회복과 귀환은 결국 한국인이 되는 건 같지만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귀환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고 국적 회복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시작점이 달라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었느냐 국적 회복 외국인인데 들어오느냐 기화 모두 외국인이 후천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라는 행정 절차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데는 동일하다 하지만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들어오는 건 기화 국적 회복은 이었던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 기영리언티글일미움 모두 맞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양결통주의다 부모양결통주의 문제는 이미 20년도 경정시험 4번 선택지에서 4번 문제 4번 선택지에 나와 있던 질문입니다 그대로 기출 질문에 대한 확인 그 다음 법무부 장관은 기화 신청인이 기화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기가를 허가하는 게 아니라 기가 허가에 대해서 뭐가 있다? 재량권이 있다 기화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재량권이 있다 대법원 판결문 그 다음 법무부 장관의 기화 허가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하는 겁니다 요건을 갖췄을 때 기화 허가합니다 그 다음 외국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 없다 외국인이 복수 국적을 누릴 자유가 우리에게 헌법상 행복추권에서 보호되지 않는다 우리는 복수 국적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례에서는 팔레트에 나온 판결문입니다 그 다음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불허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주전의 자유나 행복추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2018년도 공채시험 문제 11번 4번 선택지에서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리바이벌 살아나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겁니다 우리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기출 문제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기출 문제가 100%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문제의 기출 지문이 한 개 혹은 두 개씩 깔려 들어옵니다 왜? 중요한 판례는 계속 재생될 수밖에 없죠 재활용되는 겁니다 국적 회복은 과거의 국민이었던 사람이 돌아오는 거고 기화는 순수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기화가 국제 회복보다 더 빡빡합니다 원래 우리랑 아무 연구가 없다는 사람이 들어오는 기화 요건과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사람의 요건 자체가 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차별은 합리적인 거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내용 확인했고요 그 다음 문화국가 원리 이게 변방 출제입니다 참 잘... 그러니까 우리 20문제에 나오는 경찰 헌법 시험에서 이 문화국가 원리가 나올 만큼의 어떤 큰 메리트는 없는데 출제자가 헌법 공부를 골고루 사이드 사이드 모두를 공부했다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변방에 해당되는 문화국가 원리 구조가 나온 겁니다 더 중요한 기본 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국가 원리를 냈어요 그리고 문화국가 원리가 최근 기출 문제에서 뜨는 이유는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판결 때문에 이게 최근에 뜨는 겁니다 헌법학자들의 시각에서는 블랙리스트 아시죠? 자기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 내지 지원을 끊어버리는 이 사안에 관한 헌법정파서 판결문이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이슈를 만들어냈어요 자 봅시다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는 불편, 부당, 편질지 않는다 당파를 짓지 않는다, 무리짓지 않는다 문화의 다양성이 기본이 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 지능 기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은 문화국가 원리 이념에 위반한다 드라마 우영어를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물론 공부하느라고 안 받겠지만 문화예술 지능 기금, 위현은 거의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쉽게 나왔어요 의외로 쉽게 그 다음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모든 문화가 포함되고 여긴 엘리트 문화도 포함된다 기본강의 때 엄청 피트화 가며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 과외교습 방지한다는 명분 하에 오로지 학원에서만 공부하게 한다면 이것은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침해한다 과외교습 금지는 문화국가 원리에도 위반된다 답은 명백하게 2번입니다 문화국가 원리는 불편부당의 원책이다 문화국가 원리는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풍토, 베이스 조성에 있다 21년도 국가직 7급 시험 문제 19번, 4번 선택지에 있는 지문을 재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위헌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위헌이다 그 다음 자, 모든 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는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주의할 사항, 엘리트 문화가 당연히 포함된다 5급 공개채용시험 문제 올해 5급채용시험 문제 올 초 16번의 2번 선택지에서 나왔던 걸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자, 과외교습을 금지하면 위헌이다 문화국가 원리에도 위반된다 자, 문화국가 원리에 위반된다 자, 명백하게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방향성을 느낄 수 있죠 하나의 문제에 가족 전형적인 기출 지문들이 한 개 혹은 두 개 활용되고 그리고 헌법학자가, 출제자가 보는 중요한 내용들을 끼워 넣어서 문제를 구성합니다 공부를 할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 이론, 기본 판례, 그리고 새로운 판례 아마 출제자는 고민을 잠깐 했을 거예요 이 문화국 권리 낼 때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대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출제를 할까 말까 하다가 빼고 그냥 드라이하게 중립적인 출제를 한 겁니다 정치 세계에 대한 배제죠 나올 문화국 권리에서 낼만 됐는데 뺐습니다 그 다음,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학교 안전공제에는 공법인과 사법인적 성격을 모두 갖는데 특히 사법인적 성격에서는 당연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학교 안전공제가 제심에 대해서 갈등을 생겼을 때 당연히 학교 안전공제가 무조건 합의를 간주당한다면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 못 받는다면 왜? 분쟁의 일방 당사자에 있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다면 재판받을 기회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헌이다 공제에는 공법인적 성격과 사법인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때 공권력적 성격이 아닌 사법인적 성격을 본다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공제에는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있지만 사법적 요소가 있는 부분에서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 자, 그 다음 모든 인간은 생명권의 주체다 그 다음 초기 배환은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생겨야만 비로소 사람이다 물론 기본권 보호무의 대상은 된다 그 다음 법인의 기본권 향의 능력에 대한 규정은 없다 헌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건 당연히 법인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법인도 표현할 수 있고 법인도 재산권이 보장되고 법인도 이사가 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거주의준의 자유 같은 건 누리겠죠 누릴 수 있는 건 당연히 법인도 누린다 그 다음 대학 자체는 누가 주체인가 교수, 교수회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누린다 자, 교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학 전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국 대학 교수, 교수회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아주 유명한 판결문이고 대학의 자율성에서 거듭 여러 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돌아와서 초기 배화는 착상되거나 원체선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다 이미 나왔던 질문에 대한 재활용 그 다음 법인에게도 명민의 교정은 없지만 성질상 누릴 수 있다면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역시 기출 지문의 활용이고요 대학의 자율성 문제에서도 교수, 대학, 교수회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대학 자체 이외에도 대학 전 구성원이 자율성에 갖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자 5번 선택지 기본권 보호무 10조 뒷부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본권 보호무 기본권 보호무는 항상 키워드가 과소보호금지원칙이죠 기본권 보호 주로 사회권과 관련돼서 과소보호금지원칙입니다 자 1번 선택지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국가는 국민이 생명, 신체, 안전이 질병으로부터 위협받는다면 그걸 배려하고 신경 쓰고 컨트롤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을 지죠 그래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감 있다 포괄적인 의무가 키워드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그 포괄적 의무 속에서 쟁점을 다투는 겁니다 자 원인, 청도, 사회경제적 여건과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판단되고 문제된다 자 맞고요 포괄적인 의무 이게 출제의 포인트였고요 자 기본권 보호무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제가 기본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함에 있어서 국가가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면 돼요 아예 안 했거나 안 한가랑 똑같을 정도로 개판치지 않는 한 기본권 보호무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담배를 팔고 있는데 담배사업법에서 국민의 기본 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말 최소한의 조치를 했는가? 했죠 담배 케이스에 흉측한 사진 붙어 있잖아요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따졌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전원개발 쪽지부 전원하니까 학생들 무슨 필드 초은이의 그 집 이게 아닙니다 전기 소스예요 전기 소스 결국 원자력을 못해가죠 전기를 얻는 소스는 결국 원전건설로 가게 되고 원전건설과 관련돼서 국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럴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것도 어렵지 않고요 4번 선택지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물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그걸 잘했는지 감지에 감독할 직책 수행 의무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구조활동에 관한 정말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만 문제가 된다 이거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이것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7시간 정도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서 문제가 삼았을 때 대통령이 정말 끝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 하면 문제가 있지만 이거 가지고 특정하고 구체적인 행위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직접 참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괄적인 거죠 포괄적 원전사고에 최소한 조치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이 박근혜 탄핵에서 세월호와 관련돼서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탄핵에서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긴 했지만 이 부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응 조치가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고 해서 생명권 보호물을 위반하였다고 할기는 어렵다 정말 최소한의 조치는 한 걸로 보인다고 한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당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출처자가 의도적으로 던진 겁니다 혹시나 오해할까 봐 오해하라고 던진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정전하지 않은 것 제도 보장 나오면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은 가장 큰 차이가 기본권 보장은 최대 보장, 제도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헌법에 과거에 있었던 제도 중에 그걸 규정해 놓지 않으면 혹시 입법자가 폐지시켜 버릴까 봐 헌법 제정자들이, 개정자들이 헌법 안에서 집어넣은 게 제도 보장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법규보입니다 맞죠 기본권과 구별된다 하지만 입법자가 임의로 제도를 규정된 걸 폐지할 수 없다 혹시나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공무원 제도죠 직업 공무원 제도 폐지할 수 없고요 헌법이 있으니까 제한을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건들 수 없습니다 가는 대표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폐지한다거나 정년 제도를 없어버린다거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건 본질에 가까운 침해가 돼요 제도 보장에서, 직업 공무원 제도에서 그 다음 객관적인 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미리 정함으로써 입법자에게 법이 발전되거나 법이 형성될 때 일정한 범주를 미리 규율해 놓는 겁니다 입법자가 국회의원이 바뀌더라도 헌법에 있는 최선의 제도는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재판청구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 보장 성격이 강하다 제도 보장 성격이 강하다면 입법자에게 넓은 폭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 입법 형성의 재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축소됐다가 틀린 거죠 교묘한 정말 전형적인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직업 공무원 제도는 제도 보장이고 최소 보장이다 기본권과 달리 기본권은 최대 보장이고 제한될 때 과잉금지 원칙에서 본질적인 것을 침해할 수 없게끔 최소한으로 제한되게끔 하는 것과 분명히 대조된다 둘 다 본질적인 것은 건들 수 없지만 가능하면 제도 보장은 많은 입법자에게 제한이 있지만 기본권 보장의 경우는 최소한 제한을 통해서 최대한 보장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잘 만든 문제고 답은 쉬웠어요 자, 제도 보장 입법자가 이걸 흐트러낼 수가 없다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있는 제도 보장적 성격이 있는 재판청구권 재판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이지만 제도 보장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 성격과 제도 보장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 즉 입법자에게 많은 재량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직업 공무원 제도는 최소한 보장이다 그래서 계급 정년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정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자, 7번 헌법상 자기결정권입니다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결정권 10조 자기결정권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미군기지의 이전 미군기지 이전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면 좋겠지만 이건 고도의 통치적 국가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긴 주지만 이것이 개개인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이게 브레이크입니다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미군이 미군부대가 미군부대가 서울 지역으로부터 어떤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은 그것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관한 것으로써 물론 해당 주민들은 사회적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그것은 인격의 문제라거나 운명에 관한 얘기가 아니며 개인적 선택의 문제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대의 분부대의 이전에 대해서 군부대 이전을 주민의 허락 없이 움직였다고 해서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다루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판결문이 각하가 된 거죠 이해관계가 없다 헌법상 자기결정권 가지고 미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다투지 마라 틀렸습니다 그 다음 자기낙적제 조항은 워낙 유명한 거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그리고 그 제한을 넘어서 침해에 이르고 있다 헌법 자기낙제제는 제한을 넘어 침해에 이른다 헌법 불합치 제가 한 얘기를 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제한된다 해당된다 침해된다 과도한 제한이다 침해다 제한이란 말은 헌법상 제한이란 말은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에 관한 용어입니다 해당된다면 제한 그게 이제 과잉금전칙이나 여러가지 심사과정을 거쳐서 헌법에 위반된다 싶으면 헌법 불합치 혹은 이헌 판결을 하는 겁니다 과도한 제한 이걸로 침해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서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연명치료 거부는 생명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문제다 하지만 입법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입법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연명치료에 관한 판단은 자기결정권의 문제고 연명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자, 마지막 문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규범을 제시할 수도 있고 입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 입법자들은 국회는 입법 정책상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 재량에 의해서 법률으로 갈 수도 있고 법원의 재판으로 갈 수도 있다 뭐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이죠 법원의 재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입법으로 할 것인가를 국회에서 입법 재량한다 그래서 우리는 입법자가 입법 재량을 선택했다 이때 입법자에게 의무가 있다면 이런 논의를 할 이유가 없죠 입법자에게 입법 의무가 있다면 입법자는 그냥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선택했다 재량인데 선택해서 법률을 만들었다 그런데 법률을 만들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입법 의무가 명백하다고 하지 않겠다 자,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자대소주 구입소주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소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심지어 치매에 이른다 제가 여러분 기본강의 때 있죠 아이유 소주를 먹고 싶지만 아이유 소주를 팔지 않는다면 눈물을 머금고 특정 소주만 먹어야 되는 그 슬픔에 대한 이야기 소주를 식당하신 분들은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불편함 그 다음 소비자들은 원하는 소주를 구매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고 제가 기본강의 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소비자의 행복주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 그 다음 소주 제조업자는 기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 기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 그래서 위헌이다 8번 문제입니다 평등권 지금 우리 지문 순서대로 풀고 있죠 1조, 신뢰보호원칙, 기본원칙, 국적취득 헌법 3조 문화국과 원리 헌법 9조 기본권 주체성은 10조부터 37조에 해당되는 이야기 기본권 보호무 10조 뒷부분 제도 보장은 기본권 전반과 제도 보장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헌법상 자기결정권 10조 평등권 이제 11조입니다 전문 순서대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평등이란 세금을 낼 때도 평등하게 세금을 낸다 법률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동일해야 한다는 거죠 평등원칙 공과금 납부를 함에 있어서 법적인 평등 부담은 당연한 거고 동시에 사실적으로도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당연한 겁니다 공과금 부과에서의 평등은 법적으로도 평등하고 사실적으로도 평등해야 한다 사실적 결과에 있어서도 부담의 평등이 지켜져야 한다 그렇죠? 법적으로 평등할 뿐 아니라 그 법적 결과가 사실적으로 미쳤을 때 역시 평등해야 저게 진짜 실질적인 평등이 된다 규범적으로만 평등하고 납부의무를 끝까지 관철 관철 관철이라는 말은 꽤 뚫는다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뚫어내는 게 관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함에 있어서 국민과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적 결과에 있어서도 세금 결과에 대한 부담이 동등해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 A라고 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A다시라고 하는 법률이 있다면 B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B다시라고 하는 법률이 있어야 되는가 라고 판단한다면 잘못된 거죠 비슷해 보여도 A와 B가 비슷해 보여도 다른 거죠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두 개의 대상에 대해서 입법자가 A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B에 대해서 규율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입법자의 잘못은 아닌 겁니다 입법자가 판단을 했을 때 A라고 하는 현상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규율을 해야겠구나 싶어서 규율을 하는 거고요 B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 이건 규율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입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성격의 규율 대상에 대하여 이미 A에 입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등을 이유로 입법자에게 청구인들 B들에게 적용할 입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헌법상 의무는 없답니다 말이 꼬여있지만 의미는 이해되죠 A와 B A와 B 어떤 사실관계에 놓여있는 A와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사실관계에 놓여있는 B 사이에 A에 대해서는 규율 법률이 있는데 B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법률이 없다고 해서 이게 불평등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유사한 내용의 입법을 반드시 해야 될 헌법상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유사한 성격에 대해서 입법자가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다 입법자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었다면 입법 부작입니다 하지만 입법자가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다면 그거 가지고 다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하가 된 겁니다 각하 꺼져 이행한 게 없으니까 꺼져 자격 없으니까 꺼져 권리 보호 이익이 없으니까 꺼져 보충성 지키지 않았으니까 꺼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국가를 할지라도 국가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자 한다 당연하죠 국가라고 우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가라고 하긴 하지만 국가라고 하긴 하지만 그게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의 거래관계에 불과하다면 국가에게 우선권을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동일하게 대우해줘야죠 자 국가가 당사자인데 어떤 소송? 민사소송의 당사자라면 그것은 권력작용이 아니고 단순한 민사소송이 대상이 되는 국고 국가의 창고 국가의 돈을 채우는 문제라면 사인과 동등해야 한다 그러므로 똑같은 민사소송이라면 개인이 민사소송할 때 인지를 붙인다면 국가도 민사소송할 때 인지를 붙여야 한다 국가에게 인지를 면제해준다면 과연 타당하겠는가 자 다시 인지 착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게 똑같게 다루자 한다 그런데 인지는 왜 붙이죠? 개인한테 개인이 인지를 붙이는 건 남소를 방지하게 한 겁니다 개인이 쓸데없이 소송하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인지를 붙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국가도 인지를 붙이는 게 맞다 그런데 원래 인지를 붙이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왜 인지를 붙인다? 쓸데없이 소송하는 걸 막게 해서 쓸데없이 인지를 안 붙이게 하면 어떤 일이 생겨냐면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매우 불쾌하다 손해배상 소송하겠습니다 얼마요? 1조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에 인지를 붙이게 해야 그런 남소 내지 헛발질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국가는요 국가는 굳이 뭐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공무원들이 없는 재판을 없는 소송을 끌어내지 않죠 공무원들은 복지부당하다고 여러번 얘기했죠 공무원 일하겠어요? 그래서 국가에게 인지첩부를 면제하는 것은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평등원칙이 왜 되지 않는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과 아랫부분이 약간 다른 겁니다 국가가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 국민과 똑같다면 똑같이 인지를 붙이는 게 맞다 그게 평등한 거다 그런데 그런데 국가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어? 이건 국가는 공무원들은 굳이 남소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굳이 소송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지를 굳이 국가한테 붙이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면제해 준 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자 이거 경찰 경력 작년이죠 작년 경력 경찰 경찰 경력 채용시험 7번 문제 4번 선택지에 대한 그대로 재활용입니다 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 제가 경찰 간부 경관부 해설에서 설명했었죠 국가가 나한테 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을 때 5년 전 소득세 부과 처분 누락에 대해서 과정금을 부과했을 때 일단 1억에 해당하는 돈을 신한은행에 예납하고 그 다음 국가를 상대로 항고 소송 즉 치소송 여러가지 항고 소송 중에서 부과 처분 치소 소송을 해서 원고 승서를 했었는데 또 불구하고 강남세무서에서 내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이미 이루어진 항고 소송을 바탕으로 그걸 기초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사소 소송을 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이 당사소송을 하는 경우에 바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뭐한다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기본 경관배 해설 강의 때 거듭 강조했죠 그래서 세무소를 상대로 당사소 소송을 한 다음에 세무소 급여 통장에 압류가 들어가고 가압류 들어가 버리면 바로 돈이 나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죠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합류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그것은 리을이 틀렸네요 리을이 틀린 겁니다 자 이거 국회 8급 시험 문제에서 10번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고 이게 올 초에 나왔던 국회 시험 문제에 대해서 리바이벌 재생입니다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못하게 한다면 합류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경관부 시험 질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경찰 시험 직전에 치루어진 경정 승진 시험 문제 소방 간부 승진 시험 문제 경력 체험 문제 경관부 시험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공부하는 어떤 노하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사부재리 혹은 이중처벌 금지 같은 말입니다 일사부재리는 약간 꼰대스러운 말이고 이중처벌 금지는 최근 말이에요 일사부재리 쓰시는 분들은 약간 라떼들입니다 일사부재리 내지 이중처벌 금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택지 자 누범 가중처벌에 대해서 누범을 가중처벌한다 이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누범 가중은 일사부재리 즉 이중처벌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한 번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두 번 벌주는 게 아니고 누범에 대해서 가중처벌은 이미 한 번 처벌을 그러니까 전범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반복된 누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가 아니다 자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건 전범에 대해서 이미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위하적 기능 위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예방적 효과와 특별 예방적 효과가 있는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한 것에 대해서 누범 가중처벌한 것이지 이미 처벌된 전범에 대해서 다시 벌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합헌 다시 자 두 번째 2번 선택지입니다 행정법은 의무를 명하거나 금지를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업무 하세요 이거 치우세요 만들지 마세요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행정형벌 과태료 허가받은 경우는 허가 취소 허가의 정지 여러 가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당선절하여금 더 이상 위반하지 않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것이 필요하다 결국 행정형벌이든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영업허가 취소든 간에 일정한 제재를 통한 제재를 통한 억제는 필요하다 그것은 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다 어떤 행정 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에 있다고 하여 이것이 이종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과징금이나 혹은 행정형벌이 제재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종처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왜냐? 이러한 제재는 억제, 억제를 통한 행정기저의 본원적 기능을 달성하는 게 맞기 때문에 설령 제재에만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이종처벌이라고 단정짓지는 않는다 즉 어떤 규제나 제재를 통한 억제는 행정기저의 본원적 기능이다 부당 내부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단순한 제재적 성격이면서 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처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자, 이 부분 초고심인데요 어떤 행정 제재의 기능이 오롯하게 제재 또는 억제에만 있다고 해서 이것을 처벌이라고 단정짓지는 않는다 왜? 규제, 억제, 억제는 제재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처벌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종처벌을 금지원칙 위반되지는 않는다 어떠한 제재가 이종처벌은 아니죠 다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과임금 전칙으로 심사될 여지는 있겠지만 최소한 이종처벌은 아닌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저지른 그래서 행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이라면 공직선거, 국가의 대표를 뽑고 국민의 대표를 뽑고 중요한 행정,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면 그 공무원은 당연히 당선 무효라고 하는 불이익을 가하는 게 맞죠 당선 무효되어야 됩니다 국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공무원이라면 당선 무효가 당연한 겁니다 자, 이것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서 당선 무효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 실형으로서 과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종처벌이 아니다 다시 한 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한 번 처벌 받았죠 그 다음에 그 공무원에게 당선 무효를 하는 건 형벌권이 아니죠 형벌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처벌이 아닌 겁니다 당선 무효 조치는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처벌이 아니다 아니다 처벌이 아니다죠 불이익이긴 하지만 처벌은 아니다 이종처벌이 아니다 그 다음 중요한 판결이죠 형사 판결은 국가 주권 일부분이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써 문제는 외국의 형사 판결은 우리에게 기판력이 없다 외국 판결은 우리에게 기판력이 없다 범죄 행위에 강하여 그 주권이 동일했을 때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즉 A라는 나라에서 처벌 받았더라도 B라는 나라에서 또 처벌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형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인 임의적 감면을 규정했다면 이건 최소한 이종처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적으로 감면하지 않는다면 그건 과잉금 전칙의 문제는 될 수 있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침의하게 되는 겁니다 과잉금 전칙에 입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의합니다 그래서 헌법 분합치예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가 아니다 이종처벌 금 전칙에는 입에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고 정확하게 출제가 됐어요 제가 기본강의 때 여러 번 피토했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임의적 감면은 임의적 감면은 이종처벌은 아니다 하지만 과잉금 전칙이 위반되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의한다 강조했던 거고 그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올 거라고 예상했고 나왔어요 임의적 감면과 필요적 감면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나왔습니다 좀 잘 만든 문제예요 그 다음 10번 영장주의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할 수 없죠 형사 재판 출국금지 결정은 이것은 행정처분이다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체에 대한 물리적 강제적 투사 신체에 대한 물리력이나 강제력이 투사되었을 때 영장주의를 논합니다 하지만 출국금지 결정은 행정처분일 뿐이죠 그래서 강제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 영장주의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의사항 마약류 사범은 소변검사 마약류 반응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교도소장이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서 제출하게 합니다 소변을 짜내는 게 아니죠 만약에 소변을 짜낸다면 신체에 대한 물리력 투사하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필요합니다 굳이 영장을 돌파할 필요가 없는데 누구나 다 소변은 봅니다 기다리면 소변 나올 텐데 왜 굳이 영장을 동원하겠어요 그래서 마약류 반응검사 마약사범에 대한 마약류 반응검사는 안전과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고 그것은 강제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제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역시 맞습니다 3번 선택지 구속의 개시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정지, 시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법관은 신이라고 법관은 영장의 시작부터 영장의 정지, 영장의 계속 영장의 연장, 영장의 치료, 영장의 끝까지 모든 영장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법관이 결정한다 오로지 그 결정은 오롯하게 법관님께서만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맞는 겁니다 4번 선택지 병에 대한 징계처분 병에 대한 징계처분 할 수 있죠 문제는 영장처분입니다 병에 대한 징계처분 영장처분은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오긴 하지만 일반 형사절차와 동일하게 취급돼야 되는 거죠 신처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데 군대에 있다고 해서 이게 특별한 건 아니죠 그래서 특수한 신분관계이기 때문에 인신구금과 동일하게 취급돼야 됩니다 문제는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하는 거죠 이걸 제가 기본강의 때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게 법정의견과 보충의견이 있다 법정의견은 영장주의를 심사하지 않는다 다시 법정의견은 영장주의를 심사하지 않는다 보충의견에서 영장주의까지 언급해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얘기한다 이 문제는 뒷부분은 맞아요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문제는 앞부분이 틀린 겁니다 어떻게? 일반 형사절차와 차이가 없죠 군민이라고 해서 신체의 자유가 억압되는 부분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인신구금과 똑같다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고 있다 뭐가? 영창이 그래서 심판 대상에 의한 영창처분은 그 과정에서 영장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판결하는 걸 무슨 의견이다 이건 지금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입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얘기했어요 법정의견 내에 보충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번 문제는 사실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답이 4번이다? 1, 2, 3번이 명확하게 맞았고요 그 다음 4번 선택지가 뒷부분은 맞는데 뭐가 문제다? 중간 부분에서 논리가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럼 우리 다음번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만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논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병에 대한 영장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O,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X, 법정의견은 영장주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법정의견 내에 있는 보충의견에서 이건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 왜? 병에 대한 영창처분은 비록 군대에 있지만 일반인의 형사 절차에서의 구금과 인신구금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행정 절차인 듯 한데 사실은 형사 절차에 있지 않았냐 그러므로 둘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창지원층이 입에 된다고 판결을 한 소수겸 지문을 뒤집어서 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다음 이게 나왔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문제성 있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답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출국금지 결정은 합헌이다 강제처분이 아니다 소변원을 반대 제출하는 건 강제처분이 아니다 합헌 구석의 시작, 구석의 유지, 구석의 정지, 구석의 시료 모두 누구에 의해서만 법관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위헌이다 검사가 10년 이상 구형을 해놓으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석방되지 않는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에 위험 판결이 나온 겁니다 검사가 10년 이상 구형을 때리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도 석방을 못해요 자동으로 항소가 되면서 계속 구석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이게 위험 판결이 나와서 지금은 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바로 멈춰야죠 그리고 항소는 별개의 문제지만 자, 이거 보충 의견이다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면 똑같은 기본권 침해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법정 의견 내의 보충 의견입니다 오피셜이 아니고 소수 의견입니다 법정 의견 내의 보충 의견이다 출처자가 이걸 낸 게 이걸 알고도 낸 거예요 몰라서 낸 게 아니라 공부를 조그만 학생들이 걸리라고 낸 겁니다 교묘하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부를 안 하나 학생은 아무 생각 없이 마쳤을 텐데 공부를 안기식으로 음, 법정 의견에 의하면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없다면 그냥 답 4번을 못 고르고 어, 답이 없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둔 출제입니다 굉장히 세련된 출제예요 하지만 문제는 좀 있죠 이렇게 내면 안 되지 하지만 이렇게 냈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9번입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보건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보건권에 관한 얘기 우리 헌법은 48년 제헌헌법에서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스페셜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했다 그렇습니다 가족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부터 보건권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보건의 개념이 보건권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쭉 오다가 62년 제3공화국 때 박정희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구만 따르면 보건권의 시작이 62년으로 보이고요 학자들 생각은 아니다 이미 가족 건강이라는 개인 자체에서 가족의 건강 개념에서 보건 개념이 내려되고 선제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조항 자체는 현행 헌법과 일단 아무 문제가 없죠 자 학자들 중에서는 보건권이 48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뭐에 기초하여?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그런데 보건이란 단어만 보면 사문공화국 헌법에서 보건에 관한 어휘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보건이란 단어가 사문공화국 헌법에 등장했다 하지만 보건권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미 48년부터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자 이 자체가 아무 문제없이 맞았습니다 일반 단어들이 맞고요 자 볼까요? 어 이거 많이 갔다 자 48년법 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은 순결해야 되고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가 가족의 건강과 순결을 특별하게 보호한다 그랬던 게 이제 62년 3공화국 5차 개헌에서 똑같이 혼인의 순결 and 가족의 건강을 몰라 바꿨다 보건이란 개념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보호에서 그냥 보호로 문장을 바꿨죠 자 보건이란 단어가 헌법에 들어온 건 62년 3공화국 5차다 하지만 보건이란 개념의 선제 개념으로 가족 건강을 널리 보건권으로 보고 48년부터 보건권 개념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자 아무튼 출제자가 보건권이 처음 등장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뭐야? 보건의 이 저항 자체가 있었다고 하는 팩트로만 출제를 했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의를 피한 전형적인 현명한 출제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 치료감호 청구권자는 검사로 한정되죠 맞습니다 치료감호 청구권자는 검사만 한정되고 법 재판부도 검사한테 신청하라고 하지 직권으로 법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그 다음에 피고인의 치료감호 청구권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리가 없죠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치료감호 청구를 왜 검사한테만 한다? 이런 피고인한테 치료감호 청구권 인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죠? 모든 중범죄자들 모든 성범죄자들은 모든 술 먹는 남자들은 전부 자기 치료감호 청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 자기 치료감호 해달라고 청구해버려요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치료감호 대상자가 치료감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법원이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치료감호 청구를 검사로만 제한하는 건 합헌이다 여러 번 출처에 듣던 질문입니다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저항이 보건공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는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무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요 그 다음 국가의 보건에 관한 보호무에 관한 36조 사망의 권리를 헌법소원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헌법소원을 하려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소원을 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행사되거나 국가의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헌법소원하는 겁니다 기본 전제가 뭐야?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권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직접 자신의 보건이나 의료 문제가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 수혜자적 주의에 있는 국민이 해야 한다 내가 국민인데 국가가 보건에 관한 보호물을 다하지 않아서 내가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의료 시술자에 있는 안과의사는 자기 업무범위를 이야기하면서 유일한 헌법규칙 즉 보건에 관한 권리를 원형 끌고 올 수는 없다 다시 합니다 기본권은 기본권 주체자가 누리는 겁니다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누리는 거예요 의료 수혜자가 자기가 수혜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의료 시술자인 의사 닥터는 보건에 관한 자기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의료 수혜자인 안과의사가 자기 업무범위를 주장하여 다툰다면 자기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관련성이 없다 다시 자 리얼 무면허 의료 행위는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이걸 위반한 경우에 그 치료 결과에 관계없이 향사처벌을 받습니다 효과가 있더라도 향사처벌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비둘기 똥을 콩가루에 묻혀서 줬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비둘기 똥이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비둘기 똥을 드신 분이 만약에 치료가 됐다 우연치 않게 그렇다고 해도 그건 의료형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게 맞는 겁니다 치료 결과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 이것은 헌법 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 전원과 같이 36조 3항의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물을 당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이지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오케이 보장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죠? 자, 보세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형인은 전면 금지된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인 생명권과 건강권과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 보호물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명권, 건강권,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물을 이행하기 위해서 적합한 조치이다 이때 이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생명권과 건강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자, 이때 제한당하는 기본권은 뭐겠죠?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사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제한당했죠 그래서 이 사건 법률 저항들로 인해 기본권의 제한 치료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권 제한에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워낙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부합, 합치되는 것으로 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무면의 의료행위에 대한 전면 규제는 합헌이다, 기각이다 이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해를 잘 못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무면의 의료행위를 전면 규제하는 건 뭘 지키기 위한 거다?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등을 지키고 또 이것에 대한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물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 조치를 위해서, 즉 무면의 의료행위 전면 규제를 통해서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이러한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다 아주 잘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19번이 그래서 난이도가 높았던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훅 갔어요 이 부분에서 되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번 설명을 했고요 난이도가 꽤 높았어요 19번 문제 많은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고 당황했을 겁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국민의 기본 조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납세의무, 국방의무, 근로의무는 재원헌법에서 규정되었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2년 제3공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자 봅시다 자 조항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48년 헌법 자 국방의 의무, 국토방의 신상한 의무 근로의 권리와 의무, 납세의 의무를 진다 재원헌법 6조, 17조, 29조 각각 국토방의 의무, 국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62년 헌법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교육을 시킬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 자 최선의 초등교육은 받아야 된다 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더불어 고용증진을 해야 되고 and 권리와 더불어 뭐가 있다? 의무 박정희가 근로의 권리와 더불어 근로의무를 같이 썼습니다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일해라 배우고 일해라 박정희의 이런 조치가 우리의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문맥률이 높았던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고 그 다음 놀지 않고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근로의무를 부담하게 한 거죠 이때 근로의무의 내용과 조건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정하고 그 다음 납세 의무를 지고 국방의 의무를 진다 자 납세, 국방, 근로의 의무 자 그런데 의무 중에서 납세, 국방, 근로는 48년 법이나 60년법이나 겹치는데 뭐가 다르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만 스페셜하게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납세, 국방, 근로는 처음부터 있었고 여기에 교육이 더해졌다 맞는 질문이죠 헌정사를 모른다면 괜히 버벅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버벅될 수밖에 없는 질문 그런데 그 다음 국방의 의무라는 건 직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플러스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플러스 복종과 협력 의무다 제가 기본 강의 때 여러 번 강조했어요 군대를 가는 것뿐 아니라 군 자전 명령이 협조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국방 의무가 있다 병력법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병력 형성뿐만 아니라 향퇴병원 설치법과 같은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엔드 군 작정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할 의무까지도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 국방의 의무이다 왜? 지금 전쟁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 이 사항은 징진면령을 31살에서 36살까지 늦춘 사안에 대해서 나온 판례입니다 총력전이기 때문에 직접 군대 가는 것 예비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협조하는 것 들어간 다음에 군 작정 명령이 잘 복종하고 협력하는 것에 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그게 맞는 거죠 그 다음 향퇴병원 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 설치법에 응하는 것은 의무죠 국방의 의무에 들어갑니다 이건 특별한 희생이 아니고 당연한 희생입니다 보상해질 이유가 없죠 디귿이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 들어간 건 다 틀렸죠 그럼 답이 그냥 2번이네요 예비군 훈련은 간다 굳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죠 예비군 훈련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강례해야 한다 국방의 의무가 유명한 거 예비군 훈련은 2천원입니다 예비군 훈련 2천원에 대해서 헌복선 하신 분이 있었는데 결국 깨졌죠 이것은 마땅히 하여야 할 신상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향퇴병원에 의하는 건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고 간접적인 거 여기 들어가는 건 신상한 의무이다 이것은 특별한 희생이 될 수 없다 일일이 보상해 줄 이유도 없다 교통비와 점심과 밥값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걸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설령 기억을 몰랐더라도 디귿이 명백하게 틀렸기 때문에 디귿을 제끼는 과정에서 답이 2번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조세는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 국가가 부리면 국세 이건 지방세 재정세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대하여 반대급법 없이 부과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재정목적 부담금과 비싼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건 우리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부과 증수하는 것이다 조세는 국가나 지자체가 반대급법 없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증수하는 것이다 증민의 재산권을 그만큼 와급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는 조세 법률주의가 헌법에 있다 국가는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 없이는 함부로 조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국민은 그 법률이 없다면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조세의 부과에 대해서 또는 조세의 감면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의 근거 하에 조세를 부과하고 또 납부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어렵지 않은 내용인가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을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기억에 현장사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와 어떻게 제헌원법이나 3분간까지 다 기억하나 했지만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었죠 앞으로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건 만점을 안 주려고 출제했던 건데 너무 쉽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바람에 답을 고를 수 있었는데 출제자가 19번이나 20번 문제는 혹시나 만점 받는 학생이 나올까 봐 이렇게 한정상 문제를 집어넣어서 학생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죠 하지만 20번은 답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수업문제 그러니까 이번에 20번까지 2차 8월 성경시험에 대해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일부 좀 건너뛴 부분이 있지만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다시 보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헌법 임재경입니다